자 나무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못 파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와서 수익 챙기세요 이제 자 장 시작했습니다. 어 종목들이 걸리는게 없네 음 아침에 종목들이 다 떠서 시작하네요. 아침에 종목들이 다 떠서 시작해 나무가 나무가 9시 1분 나무가 만팔백원 나무가 자 휴센텍 휴센텍 2060원 휴센텍 휴센텍 2060원 자 이렌텍 들어가겠습니다. 이렌텍 9시 4분 이렌텍 12600원 자 오케이 세종목 자 금일총 세종목 추천드렸고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 상승출발 자 어디 보자 자 나무가는 목표가 달성해 줬었네요. 9시 4분에 11350원까지 나무가는 목표가 달성해 줬어요 금일 무료추천주 나무가 자 나무가는 매수가 대비 4.76%까지 상승 나왔었습니다. 자 금일 무료추천 종목 현재 세종목 추천해서 한종목 수익 내고 두종목 보유 중에 있죠 자 수익종목은 나무가 아 보유종목은 휴센텍과 이렌텍 퇴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샀네 휴센텍 이렌텍 두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종목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시 한번 적어드릴테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확인하세요. 자 보유중인 종목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자 나무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가 못 파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와서 수익 챙기세요 이제 자 나무가는 매수가 대비 얼마까지 올랐죠? 11850원이니까 9.36% 상승했습니다 오늘 나무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휴센텍과 이렌텍이죠 아직 뭐 그렇게 큰 반응 없이 있으니까 좀 들고 가보도록 하세요 아직 괜찮습니다. 휴센텍 이렌텍은 보유를 계속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자 아침에 시장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약간 꺾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자 휴센텍 이렌텍은 보유상태 그리고 나무가는 수익 실현 완료 자 오늘 일단 괜찮아 오늘 괜찮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자 이 댓글은 어디서 보냐면 유튜버 보고 계신 분들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들어오세요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앱 나와요 그러면 여기 보게되면 우리 홈페이지 나와있죠 이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홈페이지에서 무료추천종목 있을거에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 12월 7일 오늘 날짜거 있죠 이거 누르시면 여기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댓글 나와요 댓글 여기 보시게 되면 댓글 나오죠 댓글 쭉쭉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거 있나요 어려운거 없죠 이것저것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회사로 전화주세요 회사 1833-6024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1833-6024로 전화주시게 되면 회사로 전화올 수 있어요 VIP 회원한테도 VIP 종목이 매일 나가나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VIP가 우리가 VIP 회원이 제가 직접 운영하는거고 1년에 100만원 받고 하고 있어요 1년에 100만원입니다 한달에 100만원 아니라 1년에 100만원 받고 하고 있는데 단타 종목도 하고 중장기 종목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단타 종목 나오면 나오는대로 드리고 그다음에 중장기 종목도 나오면 나오는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나을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홈페이지에 제가 다 올려놨어요 보시게 되면 매매 여기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매매결산 있죠 매매결산에 올려놓게 되면 이 수익률들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파트론 20% 먹고 나왔고 위지트 18% 시그네틱스, 바이넥스, 미래나노텍 이렇게 수익을 다 내고 나오고 있어요 이거 매매결산표에 들어와셔서 물론 손절을 볼 때도 있죠 손절을 볼 때도 있는데 손절 보는 것보다 수익 보는게 더 많아요 그래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8332-6014로 전화주시면 돼요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게 철강주 쪽들 보셔야 돼요 철강주들 대안금속 자 1위 첫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봐야될 1위 종목군이 뭐다? 바로 반도체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봐야될 종목군이 뭐다? 철강주다 철강주들이 보통 시기적으로 찬바람이 많이 부는 시절에 움직입니다 1월, 2월, 3월 정도에 많이 움직여요 철강주들이 자 근데 이거 올릴 때는 철강주들이 자 보세요 철강주들이 보게되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고 3분기 실적을 보게되면 철강주들이 대부분의 철강주들이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매출액과 이익폭이 좋아졌어요 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느냐 원자재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원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원자재값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철강주들의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런데 3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들을 보게되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해야되는거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데 의미가 있는거지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선 의미가 없는거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이 나와서 밑에서 개개거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잡아야 돼요 좋은 종목을 이미 급등이 나와서 상승이 나왔을 때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시겠죠? 어? 제 말 흘려듣지 마시고 1번 반도체 쪽들 2번 철강주 쪽들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금일 VIP 종목 추천 예정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흐름이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VIP 회원님들은 보시고 매매 진행해주세요 자 추천 영상은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7일 VIP 추천 종목입니다 VIP 1번 추천 종목 땡땡땡땡땡 종목 개요요입니다 자 원금이 만약에 3천만원일 경우에 매수비중은 20%만 가지고 와주시고 그러면 매수금액이 600만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매수가 1차 매수가는 1750원입니다 1750원에 하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1485원 3차는 1375원 손절할 확률 20%입니다 목표가는 목표 수익률은 20% 보고 지금 매매를 하는 종목이에요 자 오늘의 VIP 종목 추천 이유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연평균 4.8% 성장세 보이는 반도체 패키징 시장 자 차트 설명이에요 정배열 방향전환 바닷건 대량거래량 유입 흔적을 주목 보이시죠 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어 VIP 추천 종목 나가니까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료 정리 다 되는대로 VIP 회원님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기 종목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다 어 천천히 매매하는 종목이다 모아가는 종목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두 종목 나갑니다 어 하나는 단타 종목 그 다음 하나는 중기 종목 이렇게 두 종목 나갔으니까 잘 매매하세요 아시겠죠 자 벌써 10시네요 어 슬슬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정리할까 자 오늘 방송은 이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무료 추천 종목은 총 3종목 들어갔습니다 나무가 그 다음에 휴센텍 그 다음에 이렌텍 이렇게 3종목 들어가서 나무가는 수익 실현을 충분히 완료했고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거는 휴센텍과 이렌텍 이렇게 두 종목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휴센텍과 이렌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절가와 목표가 매수가를 제가 정확하게 써드렸으니까 손절가가 오게 되면 미련을 갖지 말고 손절을 하시고 목표가가 오시게 되면 목표가에 매도 실현을 해서 수익을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VIP 오늘 회원분들에게는 총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하나는 단기 종목 OOO 종목이 나갔고 중장기 종목 반도체 종목인 OOO이 있다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본인이 보시고 매수할 수 있을 만큼만 항상 본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VIP는 1년에 저희가 100만원으로 요금이 진행이 되고 단기와 중기 다 같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회사 전화번호 1833-6014로 전화 주셔가지고 1833-6014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드 결제도 다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할 일을 이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내일 또 아침에 우리 시청자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 갈게요 내일 만나요